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세종시대를 연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세종시민이 됐습니다. 박 의장은 의장 집무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으로 부터 명예시민증과 감사패를 받았으며, 이를 국회 세종이사당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. 박 의장은 국회의장 가운데 처음으로 개원사를 통해 국회 세종이사당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,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세종이사당을 짓는 내용에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중재해왔습니다.